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톡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뉴스는 뭡니까? 안철수 오세훈,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위태로운 줄다이 끝에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TV토론회 개최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80분간 토론회를 열겠다는 겁니다. 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도 계속되는데요. 야권 분열 후보로의 단일화로는 내년 대선에서도 분열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오세훈 후보의 직격탄에 안철수 후보는 삼자구도 밑자락을 까는 것이냐 이렇게 맞받아쳤죠. 또 국민의힘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토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은 시장 후보가 될 수 없다고 하자 안 후보는 토론을 피한 사실이 없다. 정말 모욕적이다.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단일화 여론조사가 실시될 예정인데 끝까지 순조로울지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1부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인터뷰가 있고요. 2부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 것들 한번 질문을 좀 해보고 과연 오늘 TV토론을 하고 내일하고 모레 여론조사를 해서 그 다음날 발표한다는 거잖아요. 이 시간표대로 갈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집중적으로 짚어보죠. 김준일 기자. TV토론까지는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합의는 됐어요. 그렇죠. 어제 그제 발언의 수위들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어제 비전 발표회가 있었는데 오세훈 후보가 제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었다. 안 후보님께 죄송하다. 사과드린다. 나도 얘기를 했고 안철수 후보도 3대 대결은 없다. 단일화는 우리 모두의 목표라고 해서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두 사람이 분명히 했어요. 왜 이렇게 발언의 수위가 높으냐. 일단 내가 단일화 적격 후보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판을 깨려 한다라는 것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열 아니면 단일화를 깨려고 한다. 왜냐하면 지금 단일화를 먼저 깨고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찌 됐든 이거는 불리하거나 3자 구두로 가더라도 표를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야권의 어떤 원흉처럼 될 수가 있죠. 그렇죠. 먼저 깨는 사람이.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그걸 프레임을 갖다 씌우는 지금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 게다가 내년에 올해죠. 야권 정계교평가 내년 대선까지 염두에 두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격렬해지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내일 17, 18일에 여론조사를 하기로 잠정 합의를 했으면 오늘 다 합의를 해야 됩니다. 오늘 여론조사 문구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난항인 거죠? 그렇죠. 여전히 난항이고 어제부터 했는데 지금 적합도 조사냐 경쟁력 조사냐 하나가 있는 거고 당명을 넣을 거냐 말 것이냐 그리고 당 기호도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정도가 지금 쟁점이에요. 100% 여론조사는 이미 합의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안 되면 내일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7, 18일 이틀 동안 조사를 하는 거는 18일 하루 동안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여론조사랑 불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두 개 회사한테 맡긴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까지 안 되면 후보 등록 전에는 여론조사로는 방법으로는 물 건너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후보 등록일은 19일까지입니다만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가는 건 30이거든요. 30일. 그러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29일까지도 단일화의 여지는 남아 있어요. 물론 합의한 걸 깨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기는 거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김정훈 기자. 그러니까 정치는 사실 상상력의 과정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단일화 시한이 이번 주이긴 하지만 이번 주가 안 되면 그럼 그 이후에 안 되면 또 이런 플랜 B 말하자면 플랜 B 플랜 C들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하는 29일까지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수는 있고요. 그도 안 되면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다음 달 2일 전까지 사전투표 직전까지도 단일화 후보를 정리할 수는 있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 후보들이 투표지에 이름은 다 있는 거네요. 안철수 오세훈 다 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일단은 이번 주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지느냐. 이게 당장 관건이긴 하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두 사람보다 더 애가 타는 건 박영선 후보죠. 오늘과 내일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김진애 후보의 단일화 결과 내일 발표하긴 하는데. 지금 LH 투기 의혹 사태 때문에 지금 휘청이면서 수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앞서서 박영선 후보는 특검을 하자. 신도시 전수조사를 하자. 어제는 부동산 감독청을 설치하자 제안했지만 아직 그렇게 반전의 계기는 잘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 배를 탄 이낙연 선대위원장도 지금 비상인데요. 보병전에 치중하자면서 절대 다수인 서울시내 구청장들 또 시의원들이 우리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갈 수 있도록 유도해달라. 이렇게 좀 지침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위기감이 잔뜩 배어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요.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또 안철수 후보와의 인터뷰가 있으니까 지금 나온 부분들 제가 다 질문을 하도록 하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합니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모여서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건데요. 지난 11월에 시작된 3차 대유행이 아직 소강상태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봄철 나들이 영향으로 확진자 발생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는 특별 대책기간, 비수도권에서는 방역수칙 준수 특별주간을 설정해서 2주간 특별 방역이 펼쳐질 예정이네요. 한편 2분기 예방접종 시행 계획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만 75세 이상은 4월 첫 주부터 그리고 65세에서 74세까지의 노인은 6월 중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건교사나 항공승무원 또 경찰 소방인력도 접종 대상인데요. 2분기까지 1200만 명을 접종하게 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아스트라제네카를 곧 접종하고 해외 순방을 가는 걸로 이렇게 스케줄이 나왔죠? 네. 영국의 일정을 소화를 해야 되고요. 일단 방역 얘기부터 하면 지금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가 433.6명인데 지난주죠. 8일부터 14일까지. 그런데 보면 하루 빼놓고는 다 400명대입니다. 그리고 465, 488, 490 점차 어제는 좀 약간 줄었는데 계속 증가한다. 그리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시 확산하고 있다고. 4차 대유행 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고 70% 이상이 수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대해서 지금 특별 방역대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어제부터는 2주간 또 8인 이상 그러니까 5인 이상을 약간 완화해서 영유아 동반해서는 8인 그리고 상견례 이런 것들까지 있어서 이것들이 조금 약간 상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는 지금 수도권은 더 방역이 강화될 가능성이 오늘 나오는데 높다라는 거고 2분기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는 1,200만 명을 2분기 안에다 맞추겠다는 거거든요. 특히 고령층이 본격적으로 되면 소위 말하는 부작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텐데 그걸 잘 하는 게 중요하고 가장 핵심은 지금 300만 명분이 모자릅니다. 2분기에. 그래요? 네. 현재 모자라요. 아직 공급이 다 안 됐어요? 네. 지금 계획에 따르면 그래서 지금 2분기 안에 300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해야지 1,200만 명분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어떻게 정부가 확보를 할 것이냐. 그게 관건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이미 계약은 돼 있는데 착착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사실 우리나라만큼 의료기관이 촘촘하게 많은 나라가 없어서 게다가 국민들도 녹감 예방접종 기간이다 이러면 싹 가서 잘 맞으시잖아요. 이 물량만 확보되면 금세 우리 백신 접종률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물량이 착착 들어오지 않는 게 문제네요. 일단 다른 나라에서 아예 백신을 외국으로 못 나가게 하거나 미국 같은 경우에 아예 반출을 못하게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껀껀히 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왜요? 그러니까 백신 확보 전쟁이죠. 일종의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니 계약이 돼 있으면 줘야죠. 계약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쟁여놓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확보해야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네. 뭐 확보 문제도 있고 또 백신에 대한 불안감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두고는 꾸준하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없지는 않았고 최근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면 혈전이 생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에 차질이 좀 빚어지고 있긴 했었는데 이런 가운데 아까 앵커께서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기로 했습니다. 이제 6월에 영국의 그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을 위해서 방문을 할 예정인데 그에 앞서서 이제 23일 오는 23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개 접종하기로 한 거예요. 파이자가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 건 75세 이상은 파이자고 65세부터 74세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고 이렇게 나뉘어졌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그 우려를 좀 불식시키겠다. 이런 좀 소소수범하겠다. 뭐 이런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계보건기구 입장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을 일으킨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는 얘기다. 근거 없는 얘기다. 예방접종을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갈까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했습니다. 추천위원장을 맡은 박상기 전 법무장관을 비롯해서 9명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어제부터 오는 22일 사이에 검찰총장 재청 대상자를 천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린 면이 있긴 했어요. 추천위 중에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한 당연직이 5명이고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비당연직위원이 3명인데 이 3명 중에 1명인 손원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곧바로 사의를 표한 거예요. 어떤 이유입니까? 현직 언론인으로서 지금 갈등이 첨예한 검찰총장 인선에 참여하는 게 좀 부담스럽게 느꼈다. 이런 후문이 나오고 있네요. 현재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오수 전 법무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거는 누가 하는 건가요? 추천은 누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됩니까? 일단 천거는 전 국민이 하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준일 기자도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격은 15년 이상 법조계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추천을.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천거를 다 받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을 합니다.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그러니까 전 국민의 천거를 받아서 그중에 3명을 추천위가 골라요. 추천위가 골라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그 3명 중에 1명을 선택을 해서 임명 제청을 대통령한테 하면 대통령이 제가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통상 2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속도감 있게 하겠다 지금. 정광석화처럼 하겠다 박범계 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달 안에 끝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누가 거론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조남관 대검사장검사 그리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런 분들이 있고 전직 검사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봉욱 전 대검사장 여러 김오수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있는데 일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느냐가 가장 관심사고 관건이죠. 지금 제일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이 이성윤 지검장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소일말에서 친정부 인사 아니냐라는 어느 정도 프레임 안에 있어가지고 너무 검찰을 길들이려 한다. 그런 것들이 약간 부담도 있고 또 하나는 기소가 돼 있어요. 김학의 불법 출근 사건에 관련해서 영장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감찰을 안 했다라는 이런 의혹이 있어서 그게 부담이고 그래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얘기도 지금 유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판사 출신이거든요. 판사 출신 변호사인데 대검에 와 있는 거죠. 감찰부장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검찰총장 비검찰 출신에서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검 감찰부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개 검찰총장 인선을 할 때는 누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 장점이 나으냐. 저 장점이 나으냐. 이런 논의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는 누가 덜 마이너스냐. 누가 플러스냐가 아니라 누가 덜 마이너스냐. 지금 이런 기준이 좀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 문재인 정부와 검찰 사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국면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추천위원회가 좀 골머리를 썩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누가 추천되더라도 새 검찰총장을 두고는 적임자냐. 논란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 되든 한쪽에서는 싫어할 것 같은 이런 온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탄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 한 곡.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미나리 소식은 안 가져오셨어요? 네. 미나리 여우조연상 후보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로 올랐다는.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윤여정 씨가 여우조연상 후보 오른 걸 비롯해서 6개 부문의 후보로 올랐다는. 아직까지는 후보긴 합니다만 몇 개 부문은 수상도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다는. 이 소식까지 전하면서 인사드리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연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연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연정의 뉴스쇼.